B에 16번 안녕하세요 모두 다 읽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맞든 틀리던 읽기 일단 뭐 PH가 보이고요 그쵸? PH가 무슨 소리내줘? PH가 PH 소리로 시작할거야 맞든 틀리들기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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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PHYSICS 왜 PHYSICS 소리나는지 PH는? Y는 뭐 중에 뭐? Y E O 응 그렇죠 I E 짤막 됐습니까? 중에서 뭐 됐을까요? E 그렇지 여기까지 소리가? P S는? S I는? I E O 중에? E 그렇지 C는 뭐 중에? S S C 그래서 얘가 합쳐서 ZIC S S 합쳐서 PHYSICS 그렇지 말은 좋아할게요 오케이 소리가 뭐였나지? PHYSICS 이러죠 PHYSICS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PHYSICS 쓰는 것도 혹시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까? P H P H Y S I C S 와우 맞춰버렸어 와우 훌륭합니다 PHYSICS PHYSICS 오케이 계속해서 맞던 틀이 내리기 CHARGE 오 그렇지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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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이란 뜻이야 충전 충전하다 CHARGE CHARGE 오케이 전화기 배터리 다 대면 CHARGE ME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충전해줘 이러면서 CHARGE CHARGE 오케이 얘가 왜 CHARGE가 되냐 CH는 CH A는 A A A A O 중에 A 어 오케이 A도 될 수 있었지만 R은 R 그럼 여기까지 CHARGE G는 뭐 중에 G G 됐죠 그래서 합쳐서 CHARGE 오우 발음도 좋아요 CHARGE CHARGE 오케이 소리는 CHARGE 쓰는군 C H A A R G 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CHARGE CHARG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HOOSE CHOOSE 한결이 왜 쉬운지 않네 아 여기는 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CHOOSE SORRY 그렇죠 CH는 CH O O O O O S Z 합쳐서 CHOOSE CHOOSE 아주 맞든 틀리든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소리는 CHOOSE 쓰는군 C H O O S E 오우 베리굿 CHOOSE CHOOSE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뭘까 흠 여기가 거롭게 CHEINGE 오호 그렇죠 어려운데 잘하여 CHEINGE CHEINGE 베를맥 훌륭합니다 CHEINGE 바꾸다 변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CHANGE 됐습니까? CHE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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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치니까?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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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체인지 쓰는 법? C H A N G E 그렇지 매우 훌륭합니다 체인지 체인지 오케이 그렇죠 재호가 지금 보니까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걸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체인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휴 또 길다 긴데 뭐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될 것 같아 네 얘 읽고 얘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음 SH가 무슨 소리를 해줘? 외쳐 C 되고 E E는 E R은 R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C R O O O O O E Q S 합치면?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따라해보세요 SHEER LEGS SHEER LEGS 들어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SHEER LEGS SHEER LEGS 뭐래요?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뭐라고 해요? SHEER LEGS SHEER LEGS 오케이 소리?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S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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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 지금 누가 될까 어 맞든 틀리든 샬로우 그렇지 맞았어 뭐라고요 샬로우 뭐라고요 샬로우 SH A는 여과의 소리 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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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샬로우 글자 샬로우 S H A L L O W S H A L L O W 오케이 매우 운전합니다 맞았습니다 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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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I enjoy the worl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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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them them 오케이 th는 항상 혀를 살짝 물고 못 도는 뭐 그렇죠 z 아니면 z z z z 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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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them 됐어요 어 뭐라고요 them them 쓰는 법 th a e 저 a는 이거야 e m 그렇지 them 뭐라고요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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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게임에서 많이 들어 봤어 어 맞든 틀리다 어 맞다 맞다 시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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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ELD 그래서 뭐라고요? SHIELD SHIELD SHIELD라는 얘기 게임에서 못들어봤어? 아니요, 들어봤어 들어봤죠? 방패 방패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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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거의 소리가 안난다고 보면 돼요 K 소리? SHIELD SHIELD 쓰는 법? SH U I 그 다음에 거의 소리가 안나는 E E L D D SHIELD 방패 SHIELD SHIEL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할까? 지금 있네 SHAKE 그렇지 밀크쉐이크 뭐 이런거 카페같은데나 햄버거집에 파는데 들어봤어요? 밀크쉐이크 못들어봤어요? 안들어봤어 들어봤어 밀크쉐이크 할 때 밀크쉐이크에게 SH는 SH SH A는 A A A A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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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SHAKE 맞았고 그 다음에 CHOOSE 맞았고 오 어려운것도 막 썼네 잘했어요 체인지 맞았고 시컬 맞았고 체이스도 맞았고 오 훌륭합니다 10개 다 맞았어 10개 다는 안맞았어요 잘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거 생각 오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